1탄 있어 땡큐 우민이 퀴즈 네발밑에 사운드 없거든? 1번 돌일수도 있어 사운드 들어봐 끝났다 뭐야 그러면 우민이 우민이 잡았어 하나 이미? 우민이도 잡았어 나 왔다 베란다 나 국정본 나오는 거 나한테 강하게 됐어 방금 들어갔어 2층에 폭간다 1층에 폭간다 1층에 폭간다 오른쪽에 있다 들어가서 나 빙 맞았다 방패 나 완빙이야 방패 뒤 방패 뒤 빙 맞았다 뭐야 여기서 맞는 기분인데? 내가 썼어 이거 아이 빙까지 까면 가까운 킹굴 깨비야 기절 하나 더 있다 1층에 1층에 있어 1층 빙꼬만 막 빠져볼래? 윗땡 대단하나 내가 봐줄게 차고 1층 대단 올라간다 상실 나 피 빠질게 아 화장실 라인 하나 더 둘 다 기절 판토 있다 판토 먹고 가지 이거 차고 하나에 3번 바깥 단바락 하나 내가 3번 단바락 잡아줄게 2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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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실에 까봐 그냥 나 어 들어갔는데 방으로 옮긴데? 한 팀 끝났다 나 붙었다 재현아 나 없다 끝났다 아 하나 더 까볼래? 까놨어 버실래 확인 복도 안 복 깠는데 안 죽었다 올라가 볼게 2층 방해 2층 방해 같이 올라가자 확인 빙 있어? 나 없어 야 베란다 베란다야 베란다 확인 간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데려가 있다 이미 어까봐 줄게 두 명이 계단에 이미 있다고 어? 몰랐지 아 대체 가만히 있네 뭐야 얘는 다른 팀이야 뭐야 나이스 내가 정말 다른 팀이었네 핫킬이에요 핫킬 다시야 지금 이번 쪽에서 들린다 레터나도 왼쪽으로 레터나 기절 레터나 기절 나 동쪽 해야 한다 그거 알아서 해 얍 바사다 응 11번 팀이야 그쵸 팀 필요하면 얘기해 사운드 좀 사운드 좀 어 밀각 보 우체 끝으로 그냥 쭉 붙여볼래? 어 우체 끝에 하나 핑 쪽에 있고 왼쪽에도 하나 있다 이번 라이딩 창 넘길 각 봐봐 확인했어 천막 쪽으로 확인했어 하얀 병 맞았다 어 내가 힐킬 잡으러 갈게 하얀 병 기절이야 하나 더 기절이고 위치는 몰라 천천히 해봐 나오는 거 볼게 알겠어 어 단참 붙여야 될 거 같은데 이거 헤어소은 어차피 밀업 쓸 거 같은데 꽤 힐킬 힐힐 부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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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체 끝으로 부치자 확인했어이 이건 가야지 우체 끝에 붙여서 한 명 잡자 가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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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올라가지, 이제 뭐 이게 오른손 끝에 안올라가지구나? 오케이 안올라가지네? 하나 배웠다?